고수정당에 찾아온 찰나 같은 봄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봄이 이제 시작이야. 이제가 나와라. 시작이야. 이제부터 봄이라고 한동훈장아 왔으니까 이제. 오늘 그 회견문 내용을 보면 견마지로라는 말을 포함해서 한자 성어를 무지하게 씁니다. 무지하게. 그런 배경에다가 한자 이런 고사성어를 가시는 것이 약간 좀 자기의 무게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해석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동양화를 배경으로 해서 한자를 그렇게 막 남발하다시피 오늘 많이 썼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30대인가요 아직 거기가? 38세. 38세의 모습하고는 참 다르다. 그리고 신당을 하겠다.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겠다라는 메시지하고는 그런 여러 가지 강품들이 잘 안 맞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뭐 뒤에다가 뭐 동양화가 걸려 있거나 뭐든지 거기에 있던 갈비집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요. 교수님 저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왜 내 얘기는 안 떠요? 아직 말씀 드리겠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 안 그래도 정무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준석이 오늘 입장문 제가 영상은 안 봤지만 입장문 봤는데 그거 보면 이제 마상 듣지 마상 취지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저도 처음 들어본 말인데 정말 나이 38짜리가 이런 얘기 쓴다는 거는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처음에 그랬잖아요. 비단 주머니 세 개 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무슨 현장인 것처럼 표시표한 거고요. 두 번째로 국힘에 갖고 있는 모든 정치 사단을 포기한다고 그랬는데 없어요. 원래. 포기할 게 없어. 포기할 게 없다. 그리고 보수 정당에 찾아온 찰나 같은 봄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봄이 이제 시작이야. 이제가 나와라. 시작이야. 이제부터 봄이라고 한동훈 장관 왔으니까 이제 제발 좀. 국민의힘의 봄이 이제 오는 겁니다. 이게 시작의 봄이야. 이준석이 나감으로써 국민의힘의 봄이 오는 거고 계속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위원장 이번에 연설할 때 뭐 이런 그런 한자 이런 어려운 얘기 같은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항상 하라고. 그러니까요. 한동훈 장관이 뭐 이런 유명한 뭐 어찌 빨리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훨씬 한 100배 1000배는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비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서민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정치쇼 뉴스라다무스를 치타처럼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